일반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목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왼쪽에 지금 매일 동영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파워포인트가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정확히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자료거든 돈이 되는 종목을 이렇게 끝까지 홀딩을 하는데 여기 보면 나오지 시행일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 나오는 건 ETF란 말이야 ETF만 내가 투자를 한 거야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렇게 해서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자료가 지금서부터 나오는 건데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형이 빠삭하게 다 알아 너 선물 투자를 해봤다고 하니까 알겠지만 ETF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코덱스 200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 거고 730일 동안의 단 하루도 없는 손실이야 근데 딱 하루 손실이 있었어 그날이 바로 영국이 유료연합에서 탈퇴한 날 730일 동안의 내가 하루는 내가 파란 파렴 전정을 찍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가 3만 얼마인가 2만 얼마인가 그날 내가 일부러 손질 쳤어 그래서 730일 동안에 파란 딱지가 딱 하루 있는 거야 복지 목표가를 형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서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여기에 보면 1000% 짜리도 있고 400% 짜리 400% 짜리가 한 4개 5개 정도 된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형이 목표가를 딱 잡아주면 아까 얘기한 것대로 돈이 되는 종목을 얼마까지 이 주식이 올라가는지 개인들은 모른단 말이야 근데 형은 거의 99%가 아니라 100% 다 맞춰 목표가가 얼마인지 다 잡아주니까 천만원어치를 사서 내가 평균당가가 3천원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800%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면 100% 올라오면 천만원 매수했으면 천만원 원금 빼고 나머지 수익금은 다 천만원이 다 수익이잖아 평균당가는 3천원이어도 원가는 0원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 팽개쳐도 장동석에다가 처벌 놔두고 목표가 잡아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천 프로가 올라갈 때 얘가 매일 급등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 누구는 못 견디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야 형은 목표가를 다 잡아주고 이 종목은 지금 찍으면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신을 정확하게 주니까 2년 3년 동안에 그냥 내버려 두면 무조건 내가 500% 간다 그러면 500% 가 그래서 지금 여기 추천하는 종목이 전부 다 최하 1000% 짜리야 니는 지금 급등주를 올라타니까 급등주를 올라탈 때 형한테 웬만하면 물어보고 매수해 형한테 웬만하면 물어보고 매수해 재무구조 잘못된 거 고르면 골 때린다 원금 너 돈 다 날라가 급등주 잘못 탔다가 알았지? 급등주 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은 안 할게 다 개인별로 투자 성향이 있거든 그래서 너는 선물을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돼가지고 막 지지부진하고 이러는 거는 너는 성격상 잘 안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급등주를 올라타더라도 형한테 물어보고 올라타라고 이 종목 급등주 타다가 물려도 어떻게 되겠어요? 급등주를 탔는데 재무구조는 괜찮으니까 타서 물려도 손절을 안 칠 종목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도움을 형이 줄 테니까 그래야 실패를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그냥 내 목소리로 더 달려있는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